대한민국 왕제 이재아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위 김아화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. 국왕전왕께서는 이재아 왕제와 북한 여성과의 결혼을 비밀리 해주셨습니다. 그래 멋있어! 그래! 대답 좀 해봐! 이 왕대비로 당장인 국왕 국왕전왕이 날다운데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다? 나 기억 안 나? 기거이? 뭔 소리가? 우리가 무슨 사인지 몰라요? 동물이 지금 나 협박하네?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기 참 이상한 여잔게 왜 화낼 때도 이뻐 보이지? 이랄라리! 월급 새끼! 우리가 무슨 사인지 몰라요? 왜 화낼 때도 이뻐 보이지? 말이 되네? 안 떨어져? 나 그 여자가 좋아. 그렇게 좋냐? 어. 이 사람이 봐주는데 한도라는... 나도 뭐 그렇게 소프트하진 않아요. 실은 나도 복근 입거든. 하... 나 이 새끼가 진짜 이거...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? 어? 저녁 먹읍시다 우리. 안되나? 하갑습니다. 너 김아 어떻게 오셨어? 난 특별하니까. 끊어. 죽었어 넌 그냥... 쏴주기란 말씀이십니까? 앞으로 여기서 살아. 내 옆에 있어. 안 합니다. 더 이상은 저. 절대 안 넘어갑니다. 희잘 희잘 때도 돼. 나 기억 안 나? 김조아. 아 또한... 지금 어디야? 우리 아웃밥. 내 마음을 이거 어떻게 하겠니? 이번 다시 딴 놈 때문에 나 찾아오지 마. 야 이 미친 새끼야! 날 좋아하니까? 내 눈앞에 그쪽이 자꾸 나타났었어. 죽든 살든 전 모르는 일이아요. 사랑해. 설마 아직도 삐졌냐? 아... 내가 왜? 미쳤어? 알았다. 간다. 진짜? 설사... allowance. 지금 시작 근로... уть ś 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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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아